목에 갑자기 목이 크게 씌워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 말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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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목이 왜 이럴 뻔다 나 왜 이러지 와 목이 이리로 움직여 아하 아까까지 괜찮은건데 왜 이러지 마지막에 나는 내 모습에 적응이 안되냐 말하는데 맹겨 말하는데 맹겨 말하는데 맹겨 이러다가 자고 일어나면 아마 괜찮아질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영어 아 제가 의사한거 아니에요 아 네 아 네 아 네 뭐하냐 어쨌든 그 다음작품은 물어보지 마세요 하하하 아 저는 창의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안정해줬을 때 물어보셨는데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까지 제 이름에서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게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왔다가 네 이런게 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도 양해해주시고 어쨌든 아 엮어서 마음이 편안해요 네 그 다음 두꺼는 나중에 네 네 네 네 네 어쨌든 어쨌든 그래도 그때까지 공백이 좀 있으니까 지효진 부분까지 많은 연습이 저는 지효진으로 좋습니다 네 네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이것도 마무리를 잘 하도록 이번주까지 해돌려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남아서 아쉽니다 아까 태규 형이 이게 최후별로인데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또 요새 들어서 많이 들어서 많이 들어서 많이 들어서 저렇게 많이 들어서 한 번 남은 한 번 남은 네 그걸 지금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형들 네 입심이 나세요 네 오늘 아침도 감사해요 누가 말을 잘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 예 조심히 가세요 이거 제가 먼저 가요 이거 네 갈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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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n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